싼 게 비지떡.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비지떡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백 개, 천 개, 만 개씩 팔린다면. 여러분께서 혹시 최근 들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 중에요. 우리가 많이 알던 거 그런 거 말고 알리, 태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한번 가서 이렇게 사본 분들은 알아요. 싸도 싸도 이렇게까지 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에 천 원짜리가 주두룩해요. 근데 이 물건을 싸게 판다는 중국 쇼핑몰의 이름이 지금 국내 소비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글쎄요. 싼 게 비지떡 얘기가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지금 잠입을 했는지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알리, 태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정말 싸도 너무 싸게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만 하면 10만 원이 넘는 드론 카메라를 준다. 이러면서 쿠폰도 많이 뿌리고 있고요. 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600원, 2천 원, 막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수평계 같은 물건이 한 개에 천 원, 전자기기를 담는 가방이 2천 원이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천 원, 2천 원짜리가 수두룩해요. 네, 미국 시장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이 아마존을 텅 밑까지 따라잡았다는 태무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진출 반년 만에 이용자 수 3위에 올랐는데 2위는 이제 초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알리입니다. 이 공장과 소비자 사이에 그 유통 과정을 좀 없애서 직거래 방식이라 가격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쿠팡 다음으로 알리와 테무가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높아요? 지금 11번과 지마켓도 이겼어요? 지금 이렇게 유통 업계를 좀 이렇게 타격을 미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천 원, 한우, 딸기, 달걀 이렇게 신선 식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는 휴대폰 충전기 그거 천 원짜리, 그런데 그걸 몇 개 사다 보면 이게 돈이 한 푼, 두 푼.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매출액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입자 수가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사버로 타면 이제 언젠가는 매출에서도 지금 이미 다른 곳에서 쿠팡과 거래하던 업체들이 알리 테무와 거래를 한다니까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한 푼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중국 쇼핑몰을 찾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것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없나 하다가 광고, 태무 광고 보고 사게 됐어요. 가격부터 일단 저렴하게 크게 박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해서 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 말대로 담어요, 그냥. 이제 닮는 거라니까요. 에이, 뭐 천 원짜리 이거 몇 푼 하겠어.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실 싼 게 비지덕이라는 지금 말이 나오는 게요. 이 제품이 엄청 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싼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때 화면에, 악세사리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제 목걸이인데 뭐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이건 머리핀 같기도 하고요. 꽃 모양의 어떤 금속 제품 같습니다. 자, 저런 것도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가격이? 글쎄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 5만 원, 한 3, 4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물으셨어요. 저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2천 원짜리예요, 저게? 네, 지금 평균적으로 2천 원, 조금씩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2천 원이고요. 아니, 요새 아이들 플라스틱 장난감 학교 앞에서 파는 거, 그것도 2천 원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게 배송비 포함 2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저 가격이 아니라, 저게 안전 기준치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20%가 넘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발암물질이 보통 발암물질도 아니고, 카드명하고 납, 그야말로 독성이 강한. 납이 들어있다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그런 물질들이 검출되는 거, 정말 못 들어보셨죠? 아주 옛날에 품질 검사 기준이 아주 허술하던 시절에. 70년대에 만들던 물건이나. 그때나 그런 물질들이 검출됐는데, 심지어는 저런 물질들이 안전 기준치보다 높게는 700배까지 그렇게 검출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싼 게 비지덕 정도가 아니라, 이건 비지덕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위험하고,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알리아고 테무치에 이 물건들에 대해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양 기자 얘기한 대로 비지덕에 대한 모욕입니다. 비지덕에는 발암물질 없어요. 무려 700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치보다. 이거 아무리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 전체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요. 이런 발암물질을 혹시나 어린이용품에 포함돼서 판다라고 하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국내 기준치 최대 56배에 달하는 물건들도 포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 튜브, 보행기, 연필, 이런 장난감 등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물건을 결제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비자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싸니까 산다라는 손님들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까지 담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싸다, 이건 도저히 싸서 눈을 의심해 볼 만한 가격들은 한 번쯤은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